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원자 6가 7가 떨다가 망해버린 개초 찌질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아니 나한테 고백을 했으면 무릎을 꿇고 조신하게 기다리고 있어야지 아직 승은도 안 입었는데 니가 감히 소개팅을 해? 이거 배신이다 원지 카톡으로 고백을 하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모쏠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좋아해 본 적도 없고 설레 본 적도 없으며 심지어 남들 막 좋아 미쳐버리려고 하는 남자 연예인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비도 안 좋아 그랬는데 첫 입사를 한 지금 바로 이 회사에서 생애 처음으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고 제 또래입니다 그렇게 짝사랑을 했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많이 설레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동성 친구끼리 있을 땐 애교도 되게 많고 엄청 활발한 성격인데 이성들 앞에서는 대화도 잘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되게 무뚝뚝한 편이라서 그 남자 역시 이런 제 마음을 당연히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그렇게 반년 정도 저 혼자 짝사랑만 하다가 처음으로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요 이게 또 얼굴 보고 할 용기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톡으로 좀 약간의 장문에 솔직한 제 마음을 전했죠 내용은 대충 이루어야 합니다 뭐 몇 가지 칭찬을 하면서 당신의 어떠어떠한 장점에 반해서 좋아하게 됐다 물론 이게 사귀자는 건 아니다 그저 이대로 남기기엔 후회로 남을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큰 신뢰인 줄 알지만 이렇게 톡으로 용기를 내봤다 거절하셔도 좋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거절한다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귀찮게 안 하겠다 부담스럽게 마음을 계속 표현하거나 다가가지 않을 테니까 그런 점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요 그런데 이 남자 이거를 읽었는데 그냥 씹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첫 고백이었는데 용기 오지게 낸 건데 이렇게 입심을 당하니까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고 막 후회가 돼서 거의 일주일 정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도록 후회에 눈물을 흘렸죠 쪽팔리니까 오죽했으면 회사를 그냥 나가야 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두 사람 부서가 달라서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또 제가 미리 미리 조심해가지고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피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 선배 부탁으로 머리수 좀 맞춰달라고 해가지고 단체 미팅을 나갔거든요 소개팅이죠 그리고 여기서 남자 두 명에게 애프터 신청을 받았지만 그때 저는 일찍 후유증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거절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 이 남자한테 비난의 카톡이 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뭐야 나한테 왜 고백을 한 거야 같은 의사 사람한테 고백을 하면 서로 불편해지는 거 정말 모릅니까? 예? 아니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등등등 굉장히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때가 입시집 당한 지 2주차 2주가 됐을 때였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연락이 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제가 저질렀 일이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제 감정만 생각하고 고백해서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 근데 제 감정 정리 이미 잘 됐고 끝났으니까 절대 부담 같은 거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편하지 않게 행동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뭐 이게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 보낸 그런 답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이틀 뒤에 또 톡으로 고백하고 얼마 안 지나 소개팅 나간 거 어이없습니다 애프터 신청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내 그거 다 알고 있어? 거절했다고? 뭐야 그거? 설마 그거 나를 의식해서 그런 거야? 어? 이런 연락이 왔길래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정중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그렇게 쉽게 정리될 마음이면 애초에 나한테 한 고백도 진심이 아니고 장난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 마음 불편하니까 좋습니까 기분? 에? 딱 이러는 거야 이쯤 되니까 이 새끼 뭐야 싶고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냥 씹고 답장을 안 했어요 물론 고백으로 마음 불편하게 만든 건 제 잘못이죠 근데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고 그 이후로 연락은 물론이고 아예 마주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난의 톡을 여러 번 받으니까 저도 멘탈 다 부셔지는 거죠 그리고 그 톡을 씹고 한 일주일 정도 잠잠하더니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또 톡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제 프사가 와인바에 간 사진이거든요 그걸 올려놨는데 이 남자가 이걸 들먹이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꽁꽁씨가 나한테 했던 고백 때문에 나는 계속 마음이 불편해 아니 왜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야 술이 넘어가? 그래 나도 오늘 술이나 진창 마셔야겠다 제발 부탁이니까 더 이상 신경이 좀 안 쓰이게 해달라 알겠어요? 이렇게 왔어요 정말 황당 그 자체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먼저 잘못을 한 게 맞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참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거지같은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할 만큼 신뢰를 하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막 되게 부담스럽게 대시를 하거나 들이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딱 한 번 톡으로 제 마음을 알린 거 그것뿐입니다 게다가 저요 여중, 여고, 여척과 졸업한 사람이라서 평소 남자랑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당시 소개팅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어색하게 웃기만 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뭘 얼마나 부담스럽게 했다고 이러는 걸까요 애초에 그럴 용기도 없는 사람인데 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로 회사를 관두고 피해야 하는 건지 요즘에 안 그래도 취업난 심각한데 이대로 관두자니 너무 막막하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다니자니 이런 거지같은 톡을 받는 게 너무 고통이야 이 망할, 이 일은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제가 보니까 그 거지같은 놈 살아오면서 고백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받아보는 찐다 같은데요 네가 나 좋다 그랬잖아 그래 놓고 감히 소개팅을 해? 왜 더 안 매달리는 거야? 내가 웃었냐? 딱 이거죠 아우 개 찌질해 핵그지같은 놈 그냥 차단하고 무시하세요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저 인간 저거 분명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질 오지게 해놨을 거예요 나 여자한테 고백 받았다 하하하하 그리고는 두고두고 갑질 좀 하면서 우울감에 성취해가지고 주변 불의움도 좀 느끼고 그러고 싶었는데 글쓴이가 바로 소개팅을 나간다 그러니까 지 혼자 배신당한 그런 기분인 거예요 딱 그지같은 마인드죠? 2번 진짜네 진짜야 이거 이거 나도 글 읽으면서 이게 미쳤나 왜 매달리길 바라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우 찌질한 새끼 아이씨 너무 싫어 3번 여자가 울면서 더 매달려주길 간절히 바라는 거네 그런데 그 계획이 뒤틀리니까 자꾸 저렇게 간을 보는 거죠 아직 안 늦었으니까 얼른 매달려 매달려보란 말이야 이거 4번 저는 저런 남자랑 실제로 소개팅까지 해봤습니다 좋게 잘 놀고 잘 헤어졌는데 그날도 연락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왜? 나는 마음에 들었거든 그런데 이건 또 뭐야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서 며칠 정도 더 연락을 하고 두고 보다가 계속 반응이 없길래 아 나 까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정리했죠 그런데 이 자식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연락을 하는 거야 진지하게 만나보자 라는 개소리와 함께해요 이게 미쳤나 싶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씹었죠 그리고 이때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간 그래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인 게 딱 느껴지더라고 좋게 말하면 매사 신중한 타입이고 나쁘게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과 배려 따위 하나도 없는 그런 신중함 내 친구 남편의 친구인데요 그 남자 벌써 6년이 지난 지금도 짝을 못 만나 지 혼자 지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긴 누가 만나겠냐 2반 회사를 관둘 생각까지 하다니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고 또 엄청 순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그 찌질한 모습에 이제는 5만장이 다 떨어졌을 테니까 강하게 나가라고 추천합니다 정중 따윈 집어치워라 이거예요 자꾸 이러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임자 있는 유부남에게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사귀대가 양다리 환승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집요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덕분에 1마리 정도 싹 사라졌고 이후 서로 사적인 연락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계속 이런 연락 해오면 상급자한테 상담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찌질이는 말이죠 강냥냥강이라 정중하게 나가면 더 기고만정해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저 찌질이가 뒷담화하면서 소문이 좀 날 수도 있는데 뭐 쓴이가 불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당당하게 부딪히면 돼요 주변 동료나 상사가 놀리듯이 야 너 고백했다며?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똥꼬에 달려있어가지고요 미쳤나봐요 이렇게 받아치면 돼요 쓴이 힘내세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3번 다시 한 번 더 절실하게 고백을 해봐 그러면 내가 한 번 생각을 해보겠어 이런 신호를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쓴이가 단호박으로 나오니까 승질을 해가지고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사람 잘못 본 거 정확히 확인하셨죠? 님은 정이 뚝 떨어졌겠지만 저런 자는 한동안 질척거릴 거예요 그러니 냉정하게 잘 떼어내세요 안 익시불어 4번 고백을 처음 받아본 개 찌질이네 여자한테 난생 처음 받아본 고백이라 마음 붕 들떠 있는데 여자가 쿨하게 넘기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 혼자 안절부절하는 거지 뭐 어쩌라고 이 새끼야 야 그 남자가 고백을 안 받아준 게 신의 한수였어요 아유 내 손가락 너무 찌질해 오글오글오글 아유 소름돋아 5번 아니 뭐 저딴 새끼를 반년씩이나 짝사랑했대요 아이고 아깝고 안타까워라 이제는 손톱에 때만 치도 마음이 없으니까 두 발 쭉 뻗고 주무시라고 해요 6번 저딴 남자를 좋아했다는 게 더 수치다 아니 왜 저래 진짜 코미디야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면서 왜 나한테 고백을 했어 너 뭐야 애초에 날 사랑하긴 했던 거야 어 그러면서 왜 소개팅을 나가는 거야 아니 지가 남친도 아닌데 소개팅 나간 거야 왜 봐라 그래 7번 여자한테 고백 받았나 훗 나란 인간 여기에 아주 강력히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8번 고백 받았다고 우쭐해 가지고 주변에 자랑질 오지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되시도 없고 소개팅까지 나갔다 오니까 혼자 약 오르고 쪽팔리고 그래서 저렇게 퍼붓는 거예요 진짜 개 찌질하네 이번 기회에 남자 보는 눈 업그레이드 좀 하세요 9번 만약 제가 쓰니라면 바로 쌍욕으로 했을 거예요 아우 식빵 그래 인마 알았으니까 이제 연락 좀 하지마 이 찌질아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다고 꺼져 이렇게 말이죠 10번 이거 다 경험이에요 이제 알겠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 톡 고백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럼 됐어요 그래도 정중한 문자였고 달리 취한 액션도 없는데 계속 달려지는 저 남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회사 생활 잘 하세요 물론 저 남자 하는 짓거리 보니까 다른 사원들한테 말을 좀 흘릴 것 같긴 한데 그냥 다 무시하세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결국 다 별일 아닌 거야 11번 그러게 누가 고백하고 얼마 안 지나 소개팅 가래? 글 쓴 년 줄로 웃긴 게 아니네? 어? 드디어 왔구나 이 새끼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자 받으라 이 찌질아 이거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좀 할게요 다른 이야기인데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아니죠 당했던 이야기인데요 고3 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하고 둘이 밥 먹고 운동장 스탠드죠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여자 후배 두 명이 걸어오는 겁니다 둘이 팔짱을 일 끼고 뭔가 좀 조신한 느낌으로 부끄러운 느낌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앞에 오더니 막 우물주물하면서 편지 하나를 꺼내주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이때 당연히 제 친구한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별명이 김민종이었어요 김민종 똑같이 생겼어요 키가 한 185대고 모델 같은 몸매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으니까 평소에도 후배 여자애들이 고백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이 친구한테 하는 줄 알았고 이 친구 역시 또 자기한테 하는 건 줄 알고 되게 머쓱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후배들이 아니요 이쪽 오빠요 하면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거고 친구도 진심으로 이야 하면서 축하한다고 고함 지르고 편지를 봤는데 네가 주는 거야 하고 물어봤죠 왜냐하면 너무 못생긴 거야 얼굴이 막 호박 대가리 같은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못생겼어 네가 주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걸 나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확인한다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고 자기 친구가 대신 전해달라 했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기분이 더 좋았죠 아 얘가 아니구나 걔는 좀 이쁘겠지 이런 느낌 아 그러냐 하면서 그래 알겠다 고맙다 하고 가봐라 하고 편지를 보는데 예를 들어 편지 내용이 그래요 뭔가 시적인 느낌으로 글을 썼어요 당신을 지켜본 지 한 반년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당신은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글자 수가 100이라면 당신, 당신 이런 말이 당신이란 말이 50개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 당신, 당신이 당신의 이거밖에 없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흥미해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고백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깨에 뭐 올라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후배를 볼 때마다 야 누구야 누구야 막 물어보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직 저를 만날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처음 일주일은 속았어요 그 다음 일주일은 뭔가 이상한 거야 장난치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화도 내보고 했는데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보름 정도 지나고부터는 너 나 아는 척 하지 마 이러고 잘라버리고 미지의 여인도 잊었죠 몇 달이 지나서 한 제가 졸업은 한 건 확실해요 몇 달이 지나고 제가 졸업을 하고 하루는 삐삐가 왔어요 삐삐가 받아보니까 뭐 그때 자기가 이제 용기를 내본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빠 잘 계셨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또 자기 연락처를 남긴 겁니다 또 두근두근 하잖아 스무 살인데 피가 끓어오르잖아요 새벽 1시였나 공중전화 박스를 붙들고 전화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새벽 1시쯤에 또 메시지가 온 거야 공중전화 박스 가서 듣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대 보자고 했는데 우와 얼마나 열이 받던지 어떻게 통화가 돼가지고 진짜 욕이란 욕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애가 저를 좋아하는 거였어요 저를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리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뭔가 제 마음을 살살 긁어가지고 신비주의 같은 거 있죠 보기도 전에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려는 그런 거지같은 책략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참 거지같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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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